명예의 조직위원장인 허남식 부산경력시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시장님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팬 또 영화제를 아끼시는 우리 국내외 영화인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11년 부산국제단팬영화제의 개막을 우리 부산시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부산국제단팬영화제 준비에 열정을 쏟고 계신 우리 나소원 조직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영화제 스태프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부산국제단팬영화제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우리 재정모 CEO의 의장님 임혜경 교육관님 조규양 동아대학교 총장님 특히 우리 부산 언론사에서도 김종열 부산일보사장님 또 건명보 국제신문사장님 이와석 KBS 총국장님을 비롯한 함께 해주신 내외기빈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부산국제단팬영화제에는 치열한 경쟁을 돕고 본선에 진출한 경쟁작을 포함한 총 80여편의 영화가 내일부터 상영되어 일반 상음영화에서는 느낄 수 없는 새롭고 다양한 즐거움을 드릴 것입니다. 부산국제단팬영화제는 지난 31년 동안 젊은 영화인들을 발굴하고 또 창작활동을 지원하면서 국내외 영화 발전의 이끌음이 되어왔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사랑 속에서 세계적인 단팬영화제로 성장하여 우리 부산을 아시아 영상중심도시로 이끌어가는 또 하나의 힘이 될 것입니다. 부산국제단팬영화제가 의미 있는 성장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으로 지켜봐주시고 많은 응원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다시 한 동안 우리 도전과 실험정신 또 열정과 폐기로 가득찬 2011일 부산국제단팬영화제와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